나이 먹으면 잠이 없는데 우리 단장님 노래하시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말레이시아 갔다 온도로 오죠. 반갑습니다. 같이 따라서 하세요. 아이 좋아라 정말 좋았네. 사랑 그 사람이 정말 좋았네. 세월 그 세월이 다른 들도 무릎이. 불타는 두 가슴에 그 점을 새기려 온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때가 좋았네. 사랑 그 사람이 정말 좋았네. 사랑 그 사람이 너무 좋았네. 사랑 그 사람이 너무 좋았네. 해야osc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아하네 이별 그 이별이 가는 줄도 우리 부르다 또 같으니 참 사랑 새긴 여보이사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진짜로 오늘 어르신들은 너무 멋있다 앵콜 처음 들어봤어 앵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아하라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리 봐도 내 사랑은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고 좋아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매일이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가 든다 야 너는 정말 좋았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앵콜에 님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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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처봐라 아이처봐라 예쁜 내 눈 아이처봐라 이리 가던 내 사랑 저리 가던 내 사랑 아이처봐라 아이처봐라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 내가 왔어요 아이처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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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처봐 9988? 이틀만에 딱 99세까지 탈팔하게 살았다. 이틀만에 가셔. 내가 어느 만하고 다음에는 이제 밥보수 못 올 것 같았는데 또 와야 되겠다. 아시죠? 동물은 밥 주는 사람을 따려요. 그잖아요? 사람은 자기 알아주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. 따르게 했습니다. 먹사들과 따르고. 자,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. 사랑하기 딱! 정답입니다. 야야야 사랑하기 딱! 사랑하기 딱! 하나요 아이는 하나요 웃금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널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없어서 사랑하기 딱! 사랑하기 딱! 사랑하기 딱! 사랑하기 딱! 나인데 어! 어흥! 내 나이 어흥! 세월아 비켜라 내가 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존 나이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름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존 나이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쳐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존 나이네 사랑하기 딱 존 나이네 고맙습니다 노래 잘하시죠? 봉사활동을 몇 십년 하신 우리 내가 얘기했죠 제가 첫 번째로 첫 테이프로 7년 전에 테이프 끊을 때 우리 단장님 단체에 가서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래갖고 노래를 딛다 못했는데 문미선이는 용감이다 그랬어요 왜? 틀려도 막 가버려 안 쉬고 막 가버려 노래 다 처음에 저를 못했어요 7년 전에는 진짜로 이렇게 동영상 보면 웃겨요 지금 보면 내가 얼굴이 뜨거워 그때도 뿌리치지 않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여기 단장님이 아니었으면 또 제가 여기 진짜 7년 전에 정말 놀이 못했어요 지금 동영상 보면은 그때도 데리고 다녔어요 틀려도 막 하라고 그래갖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틀려도 막 해 큰소리로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제가 잊지를 않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처음에 그 정을 잊으면 안 돼요 그저 첫사랑 생각나죠 이 가을에 제가 그런 노래로만 준비를 했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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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